꽃단은 여기 눌렀을 때 일단 위에를 다 섞어주고 무조건 다 따주고 일단 다 따주고 그리고 이 기억자 이게 복서가 이렇게 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따주고 두 개 같이 있는 거 하나씩 따주고 대충 이렇게 놔두면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죠 이게 지금 중가지거든요 중가지 이렇게 단가지는 하나 요정도에 하나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고 다 따줘야 돼요 요렇게 후면 다 따줘야 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놔뒀다 수정되는 거 하나 이건 두 개 하나만 보여줘 너무 예쁘다 근데 딱이 아깝다 딱이 아깝죠 끝에 있는 거 따주고 이 안에 기억자 여기 따주고 여기에 있는 거 하나씩 따주고 대충 이렇게 놓으면 이제 수정이 되면은 두 개 냉겨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집은 그냥 나중에 복서가 열리면 따는데 그래도 돼요 조그맨 사람은 그래도 돼요 몇 구로 안 되니까 이거 다 따고 나면은 없잖아 아까워가지고 지금 수정 대면 딸려고 보고 있는데 이거 그리고 또 여기 이 복숭아 꽃 이거 모몰이 이런 거 갖고 또 꽃 차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원래 요거 싸가지고 저도 꽃 차 지금 올해 조금 해보려고 응 해봐야 될 거 같아 이거 살짝 쪄갖고 덮으면 돼요 그냥 향이 진짜 그 왜 풋복숭아 향 그 향이 나요 그냥 안 나요 그냥 안 나요 그냥 안 나요 제가 한번 해가지고 그 홈실에 가져올게 응 아이고 이뻐요 너무 예뻐요 지금만 봐도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확실히 확실히 화천이 느끼네 꽃이 응 응 응 응 응 너무 예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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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점점 날 와가지고 거기서 보면서 불쌍한 걸 그러게 오직 찍어놨는데 빨간 건 수정이 된 거고 꽃이 진한 색깔 진한 색깔 진한 색깔 응 아우 너무 예쁘다 내가 춘천에 복숭아백 가려다가 참았거든 손주영 시내 갈라 하다가 이게 지금 수정벌들이 엄청 많아 뭘 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어 샛소리 샛소리 너무 예쁘다 그림이다 아 샛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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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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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